이번 시간은 페이지 283페이지 소방설비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소방설비는 문제가 2문제 전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도 많이 나올 땐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해는 하재가 너무 빈번히 발생해서 문제가 뉴스 장식으로 많이 하죠 이럴 때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개요 및 소화설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1번의 하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너무 법령이 길죠 이 법령에서 소방시설 분류할 때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크게 5가지 분류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암기해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활동설비 첫 번째 우리가 이거 했죠 재연설비 했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6가지가 소화활동설비 이거 분류내면 그 6가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비상콘센터나 연소방지설비, 소화활동설비 맞죠 그런데 2번에 연결송수관설비는 뭐였다? 소화활동설비였죠 그런데 거기 소화용수설비 넣어서 2번이 딱 틀리게 한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문제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소활동설비, 재연설비 맞죠? 그리고 소화설비는 스프링쿨러는 자동식 소화설비잖아요 유일하게 스프링쿨러설비만 소화라는 단어가 안 붙고 소화설비는 소화가 다 붙어요 옥내 소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피난구조설비인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뭐였다? 소화활동설비였잖아요 이렇게 가수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6가지 그리고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맞죠? 자동화재속보설비, 그리고 2번이 누정경보기 그리고 4번에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정확히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소방시설에 분류해서 소화설비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소화기 자 이 소화기는 소화설비, 소화란 단어가 붙어요 자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설비는 스프링쿨러설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화설비는 소화가 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설비, 소화설비죠 근데 연결살수설비가 소화활동설비에요 자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이겁니다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잘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박스에 주어져서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소활동설비 6, 몇 개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화재 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이 1단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이 미만의 소화기를 소형소화기라고 하죠 그래서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소화기는 바퀴가 달려 끌고 다니는 것이 대형소화기에요 그래서 A급은 10단이고 B급이 20단 이상인 소화기고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가 됩니다 가스식 자동소화장기는 가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열이나 연기 불꽃은 분말입니다 분말식 자동소화기고 그래서 가스는 가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바닥으로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 차단장치는 주방 배관에 개폐 배부로부터 2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하재 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대형소화기란 하재 시 사람의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 바퀴가 설치되어서 능력 단위는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형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 이상의 대형소화기 미만을 우리가 소형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방사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조리기구의 사용 시 인한 하재 발생 시 열은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기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유료하재죠 유료하재는 B급 화재로서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액체 이런 거 관리되고 그리고 저것도 행동해 인화성 가스도 유료하재 B급 화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주방하재 C급 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성류를 지급하는 조리기구 일어나는 화재로서 우리가 C급 화재에서 되죠 이거는 K급 화재가 됩니다 전기화재가 C급 화재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작해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은 5번이 옳지 않게 23회 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7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옥내 소화전 문장은 0.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옥내 소화전 노절 선단의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최소 압력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죠 0.17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 압력이 필요해요 이 방수 압력일 때 방수량이 130리털 퍼민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수량이 이 방수 압력일 때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죠 그리고 방수구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 호수가 달려있는 것은 1.5m 이하로 갑니다 그리고 4번에 특정 소방대상물 각 부근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소화전 내의 호수구경은 40mm 호수를방실 25mm 이상인데 이거는 가지배관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287배지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으로 각 노절 선단의 방수압력이 0.17MP 이상 그리고 130리털 퍼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 연결되는 가지배관은 40mm 호수를방실 25mm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주배관 중 수집배관은 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수를방실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번은 옳고요 그런데 나중에 주배관 중 수집배관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는 수집배관이 최소한 100mm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에 가압 송수장 제품 흡입 측에는 진공계 토출 측에는 압력계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옥내 소화전은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 소화활동이 필요한 유효저수장 이거는 이렇게 보면 2.6 곱하기 N호에서 구하면 되죠 2.6 3점에다 곱하기 N호 하는데 이때 N호는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된다 5개 이상 C는 5개인데 이때 N호는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4개죠 4개 그러면 여기는 4개 합산해가지고 5개 하면 안 돼요 그럼 4개가 되어주면 되죠 그러면 4624니까 10.4 입방메다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특정 소방대상물 각 부분부터 하나의 옥내소 방수평근인 25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스프링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천장이 높은 무대에 비롯해서 공장이나 창고, 주리음물 저장소에서 개방형 스프링쿨러의 배관 방식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2번에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 설비는 스프링쿨러 설비에 유효하게 2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작동해주면 됩니다 비상전원은 기본 20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예외 규정을 잡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 예외 규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우리가 고층 건물이 주었다니 고층 건물 그러면 30층 이상을 우리가 고층이라고 하죠 고층일 때는 기본적으로 40분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이 되었을 때는 60분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은 2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층이면 40분 그리고 50층이 초고층이면 60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유도등만 예외예요 유도등 유도등은 기본이 20분이고 11층 이상 조건 그때부터 그러니까 60분이 바로 됩니다 유도등은 20분 60분밖에 없고 나머지 기본은 20, 40, 60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3번에 가압 송수장치 전격 독촌 하나의 헤드에 0.1메가파스칼 이상 2메가파스칼 최소 기준은 맞는데 9번에 최소 기준은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이거죠 최대가 틀렸죠 0.1메가파스칼 이상은 최소 기준은 맞아요 그런데 최대가 1.2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로 하면 돼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압 수준은 최대 상용한 1.5배 압력 실험은 기본이 1.5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리고 5번에 가압 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 방수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80리터 이상의 방수선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전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추가적으로 해놓은 거 간략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스프링 헤드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해서 정방형 배치 최대치를 해놨어요 자 아파트 가장 중요한 아파트라도 각 분호수 수평거리가 유효방위 23.2메가 최대치고 이때 헤드 간격은 4.52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호면적은 20.43이 된다 그럼 4.52 곱하기 4.52 하면 방호면적이 나와요 그럼 내화구조는 수평거리 2.3 유효방위 2.3메하고 그리고 헤드 간격이 3.25메다 그럼 3.25 곱하기 3.25면 방호면적 10.5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수원의 수량과는 문제 저수량 얼마나 확보해야 되나 이 기준이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1.6이죠 그러면 기본 80리터 퍼미니터 법정에서 20분 하니까 1600리터죠 그래서 1.6 입방메다 곱하기 N5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N5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마다 틀려요 30개 20개 10개로 되는데 자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0개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10개 이상씩 10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그런데 이 개수가 10개를 넘지 않으면 8개면 8개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의 개수를 대입해서 풀게 되는 거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의 분개는 한쪽 가지 배관 쪽에 설치하는 석품구를 최대의 대수는 우리가 8개 이하로 우리가 대주시면 됩니다 그 점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89 페이지 5번에 상단에 보시면 나오죠 박스에 상단에 조기반응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 정확히 알아 두시면 된다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테의 침실, 그리고 숙박실 침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여기에는 일반 표준형 헤드 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고 바로 무엇이다? 조기반응 헤드 설치해서 빨리 하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섭식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섭식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주차장에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근식이나 이런 준비 작동식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섭식은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아파트 3대 같은데 섭식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가용 학금 편의 표준형 67에서 75도씩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 압력은 최소가 0.1이라고 했죠 최대는 1.2메가파스칼 사이가 되어주시면 되고 이때 방수량은 0.1메가파스칼일 때 80리터 퍼밍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준비 작동식은 1,2차 배관의 헤드의 가합수가 충만되어 있는 것은 섭식이죠 그래서 10번은 4번 개념입니다 이거는 섭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준비 작동식의 경우는 1차 측 배관에는 가합수가 차있다 2차 측 배관에는 이거는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래서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되어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준비 작동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죠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폐쇄형 중에 섭식, 근식, 준비 작동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섭식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면 섭식은 아파트 3대거든요 이거는 알람밸브 유수검장체에서 출제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나오시는 것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서는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인데 하나는 금식 밸브, 하나는 준비 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되는 것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빌딩 같은데 지하 주차장에 이 준비 작동식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작동식을 좀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4, 5번에 보면 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번호부터 하나의 수평골 헤드까지 거리는 수평거리 3.2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3.2m고 내하구조는 2.3m, 3.2m, 2.3m 반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직 헤드의 간격은 안 됐어요 아파트는 4.52m가 최대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가지 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고 하시면 모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과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가지에 다 달리죠 그래서 가지 배관 헤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교차배관은 직접이나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수평 배관이나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거면 교차배관은 사실이 겁니다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갔을 때 수평 배관이 굵은 강경에 가지고 스프링클러 그것이 교차배관이에요 그리고 가는 배관이 가지 배관이에요 거기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주배관은 각 층에 수직으로 간다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에요 수평 배관은 주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수평 배관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차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신축 배관이나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리 용이한 유연한성을 가진 배관 이것을 신축 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축 배관이 옛날 해양식 배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 이것을 해양식 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웬가면 가지 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장착할 때 상향 위로 붕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찌꺼기가 안착하여 헤드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향 붕괴하면 헤드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헤드의 찌꺼기 유입 방지 목적에 유입 방지 목적으로 해양식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급수배관이나 수원이나 옥외의 송숙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우리가 급수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지 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신축 배관 다 급수배관이라 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방에서는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왔죠 1번에 기동용 수화개폐장치 압력 전부의 용적은 100니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 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에 14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140%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가 틀리게 문장이 나온 거죠 그리고 2번에 옥수류 옥내 소화전의 설비 방수량은 호스류 방식이든 일반 옥내 소화전이든 동일하게 130니터 펌프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규정이 달랐어요 일반 옥내 소화전은 130니터고 호스류 방식은 60니터인데 통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옥외 소화전에서 특정 각 부로부터 하나의 호스 쪽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25m고 옥외 소화전은 40m죠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나 비상 콘센트는 50m가 되어 주시면 돼요 비상 콘센트하고 연결 송수관 방수구는 50m 이하로 갑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40m 그리고 여기에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하고 25m죠 그리고 발신기하고 음향장치도 있죠 알려주는 그런 것들은 25m 이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 소화기하고 소형 소화기 헷갈리면 안 돼요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건 30m고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인적 건물의 연소를 방지하는 드렌처 설비 헤드설비 2.5m 이하로 하면 되고 방수량은 저거하고 동일하게 가주면 돼요 스프링 쿨러 설비가 80m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 송수관 설비 아니다 연소 방지 설비는 드렌처 설비도 있죠 이 방하 설비죠 그래서 이것도 연소 방지 설비 이것도 일반적으로 80m 퍼미 이상으로 가주면 되고 이거는 드렌처 설비는 방하 설비로서 이거죠 이제 건물 다른 건물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마나 외벽 이런 창에서 물을 막 뿌려 수막을 형성시켜서 이런 건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그 방하 설비가 바로 드렌처 설비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뒤에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하고 피난 구조 설비, 소방 설비가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 파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